애들 특성이 왜 이렇게 안 좋은 애들만 오냐 골라서 오네 진짜 심하다 심해 심하다 일조? 이걸 심하다가 아 저 여기 뚫렸다 저기 근데 오히려 개이득 이쪽으로 온다 아 네모로 아 네모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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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식량 부족이 이럴수가 슬슬 음식을 그시기 해버려야겠군. 생식이 안떠 따르기는 고기만 생식으로 뜨는 보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거실이 너무 좁은 것 같다. 여기를 거실로 쓰지마. 그러면 그래서 저기를 연구소하고 겸 그걸로 쓰고 방해받으면 싫어하니까. 홀이 꼭 있어야 되는 것 같아. 홀 정리는 나중에 정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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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행정 도 전복 정리 정리 irl 초반에 옮기지 말라고? 아 나중에 가면 더 귀찮아죠 조만해 옮기는 거 얘 잡느라고 뭐 하지를 못하네 언제 끝나? 3일? 얘 반 보너스가 왜 16이지? 원래 반 보너스가 16인가요? 12 아니었네 야야야야야야 뭐야 얘 뭐야 하자했나? 뭐하는 거야? 까마귀야 안녕? 인사 보내주고요 나도 4시간을 못 맞추겠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뭐 어쩔 수 없죠 여러분들 먹방 이쁘게 잘 되나? 각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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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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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를 싹 대버려야 아시다시피 제배가 연구를 못하네 제배 어디로 갔냐 뭐야 왔네 몇 칸이야 1 2 3 4 3 4 4 4 5 5 5 5 6 6 7 8 9 9 10 10 10 10 11 12 13 14 15 15 15 15 15 15 16 16 16 15 16 16 뭐야 우리 어디서 났어? 아 엘크 왜이렇게 괜찮네 뭐지? 석회암석제? 내가 이렇게 shedding 네 상추 1 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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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les 쌈꾼이 이걸 하고 있네 쌈꾼아 너 그거 하면 안 되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저거밖에 할 게 없네 도답이네 진짜 어 쌈꾼의 아버지야? 19살인데? 쌈꾼이 42살인데? 친구 아니야? 아이씨 스탭바 저희망이 없는데 지금 근데 쟤 죽으면은 그거잖아 아이씨 스탭바 쟤 죽으면은 그거잖아 이거 멘탈이 깨져서 안 되겠다 데려와야 돼 엘크는 왜 박목으로 키워도 되겠다 조련할 만한 애들이 어우 카리브 그건 카리브 아닙니까? 야성 75가 되나? 엘크 75네 동일하면 카리브가 낫지 카리브가 더 간지나게 생겼어 조련은 이제 시키고 쌈꾼이가 조련이가 아 아이 무슨 야 이게 말도 안 16일인데 왜 이게 지금 나와 아 미치셨나 아 미치셨나 아 진짜 잘되고 있었는데 어떻게 구조를 하는지 보고 일단 아아아아아아 이 형 그냥 쇼부 쇼부 치자 쇼부 치자 그냥 모르겠다 제비만 빼고 다 데려가서 일단 스나가 있으니까 스나로 간보다가 저쪽도 스나가 있죠 저격수가 근데 일하고 있네? 잠깐만 저격수가 일을 하고 있다고? 얘기가 다르지? 피하기 늦은거 같은데? 쭉 빼봐 아이 승부 쳐 승부 쳐 뭘 빼 그냥 싸우는거지 3대1 야야야야 미친 아.. 아.. 진짜.. 쌈꾼을 저기 보호막으로 쓰겠습니다 쉐드를 쓰고 아이씨 아이씨 승부 봐야돼 어차피 오우 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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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와 쉴드 제비 제비 왜 일로 왔어 제비야 일로 오면 안돼 아니 이거 상인이? 잠깐만 완전 다 빼버릴까 그럼? 지금..지금 빠지면은 손에 최소화..최소화할 수 있어 빼잡혀 퇴각! 상인아 빨리 와야돼 2차 방어라인으로 2차 방어라인으로 이 모든게 다 설계지 주기가 돌아왔다 나이스 어부지리각이구만 도망 못간다 도망 못간다 도망 못간다 하나 잡았고 도망간다 저거까지 못 잡겠다 그죠? 보내줘 저건 박효포 하나 공짜로 얻었구나 나쁘지 않아 아 4차 방어라인으로 도망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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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쇼공 부품도 얻었구 여섯째 끝내네 이빈 참 다 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그래도 뭐, 큰 부상 없었네요. 잘 막았네. 개잘 막았네. 방어라인도 건설이 됐고. 썸꾼이한테 거래를 합시다. 암바스 거래하고. 와르그 파네요. 안사. 생약 사야지. 부품 사고. 페미컴 필요없어. 약품 아끼고 생약 쓰자. 이것만 해도 괜찮겠다. 왜 안 도와주냐, 근데? 야, 포탄 22개 개꿀. 조치원증이라니. 춥구나, 니들. 알아서, 알아서. 여기서 아주 따뜻하게 해서, 실내를 따뜻하게 할까요? 아니면, 방에서 그걸 해서 따뜻하게 해줄까? 이게, 근데, 환풍구 하나로 이게 다 커버가 되나? 근데? 아, 환풍이 거칠 때만 3도씩 차이나? 아, 그래요. 방 쪽에다 하는 게 낫겠다, 근데. 아, 근데. 여기 일하는 데라서 여기도 따뜻해야 되나? 목도 쪼개하자, 그럼. 아니면 하나씩 다 해줘, 그럼. 결국은 환풍구가 의미가 없긴 하네. 잘 막았다, 진짜. 박격포, 박격포였는데 이거, 이거 진짜 잘 막았다. 기가 막히게 막았다, 진짜. 그죠? 280원? 와르그 한 마리 사자. 맞는 것 같아, 와르그 한 마리 사는 게 맞는 것 같아. 얘는 왜 220원이냐? 아. 뒷다리 잃었어도, 저렴하니까 사지 뭐. 뒷다리 정도는. 와르그 얘 어딨냐, 근데? 아니, 이 와르그 어딨어? 아, 얘구나. 꿀이에요, 근데, 이거. 마르그 추워도 잘 자겠지, 여기서? 아니, 65도라서 안 죽는. 괜찮네. 구조 기능이 왜 안 뜨지? 구조 기능이 왜 안 뜨지? 구조 기능이 안 떠요. 이거 구조 기능이 안 뜨지. 구조 기능이. 감사합니다.